안녕하세요 구부브릭입니다 7.174일 닌자고 시티가전 네고 공원 VIP 사전 주문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드디어 모든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딱 하나만 빼고요 그것은 바로 한국 발매 가격입니다 미국 가격은 299.99달러 유럽 가격은 299.99유로입니다 과연 한국 가격은 얼마일까요? 영상 마지막에서 한번 다 같이 유추해 봅시다 이번에 고퀼로 공개된 7.174일 닌자고 시티가전의 박스 이미지입니다 비스듬한 사진 말고 정면 사진으로 보실까요? 총 4층으로 구성된 닌자고 시티가전의 모습이 보입니다 체내 국수가게와 닌자고 역사 박물관과 같이 지난 10년 동안의 스토리와 관련된 시설들이 가득 들어서 있어 닌자고 팬 여러분들은 조립하면서 예전 추억도 많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여전히 건물 뒤쪽은 비어 보이지만 박스 뒷면을 보시면 거기에는 가든 연못과 확장된 탑이 있는 섬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러 시리즈처럼 각 층이 분리되어 안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듈러 건물들과 연결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70620 닌자고 시티와 70657 닌자고 시티 항구와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역시 닌자고 3대장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각 모델 간 크기 비교가 가능한데 71741 닌자고 시티 가든은 닌자고 시티보다도 높은 73cm에 달합니다 그리고 닌자고 시티 가든 연못에 있는 탑의 섬 덕분에 각 건물들이 여유있게 붙어 있어 보기에도 너무 편안합니다 이 사진을 보니 이미 단종되어 버린 닌자고 시티와 닌자고 시티 항구에 중고 가격 올라가는 길이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닌자고 시티와 닌자고 시티 항구가 없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알려진 대로 71741 닌자고 시티 가든에는 골든 마스터 5를 포함한 19개의 미니 피규어와 1개의 강아지 피규어가 들어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골든 마스터 5의 모습을 보면 상체와 하체 모두 디테일한 프린팅이 정말 멋집니다 아쉽게도 뒷모습 이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얼마 전 골든 니아 미니 피규어 이미지도 유출되었는데요 어떤 세트에 포함되어 출시가 될지 이것 또한 기대가 큽니다 추가로 정보가 들어오면 영상을 통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741 닌자고 시티 가든의 부품수는 5685피스입니다 공개된 이미지만 보면 그렇게까지 많은 부품이 필요할까 싶기는 합니다만 아마도 더 작은 조각으로 더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기 위해 많은 부품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드는데 2, 3일은 걸리겠는데요? 다만 이 제품 대상 능력이 14세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조립 난이도는 극상은 아닐 것입니다 아... 제발 극상은 아니어라 그럼 299.99달러로 결정된 71741 닌자고 시티 가든의 한국 발매 가격은 얼마일까요? 단순한 추측이지만 같은 가격대의 다른 레고 제품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현재 299.99달러인 10272 올드 트래포드가 359,900원이네요 물론 올드 트래포드는 미니 피규어도 없고 부품수도 훨씬 적은 3,898피스여서 같은 가격일 거라는 보장은 못 드립니다만 참고는 될 것 같습니다 저는 36만원에 나오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36만원 받을거야 그치? 저는 1월 14일에 닌자고 시티 가든을 주문할 것이고 배송이 오면 바로 조립 및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영상을 제작하겠지만 제가 닌자고에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혹시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신다면 댓글을 통해 많이 알려주세요 겸손하게 배우고 수정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 자네 타이탄 로봇 배틀 리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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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ud